배우 김주령이 SBS 미온 우리 새끼에 출연한다. 18일 오센 취재 결과 김주령은 최근 진행된 SBS 미온 우리 새끼 녹화에 참여했다. 넷플릭스 오지머 게임에서 화끈한 연기를 보여준 김주령이 미우새에서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줬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주령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거친없는 입담과 악착같은 근성을 가진 미녀 역할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김주령은 무려 SNS 팔로우 숫자가 1550배 나눌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